어 뭐야 여기가 입인가? 여기가 입인데 다리야 오? 에이 배렸네 진짜 다시 죽을래 와 와 와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냠냠 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도치이에요 도치 숙회 간 도치알찜 그리고 미느리 무침 갖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간 부터 먹어 볼게요 와우 간이 어디갔어? 엄청 달고 부드러운데 큰 맛이 달아요 엄청 고소해 이제는 숙회 이건 큰 맛있다 소스랑 소스랑 coop 너무 쪄깃 저렴한 맛이 너무 같아요 propor지러워요 고춧가루 맛이 비슷해요 아무 맛도 안나는데 식감이 더 쫀득쫀득합니다 스푼도tt 카위 iformam 너무 맛있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맛있지? 아삭한 부추 덕분에쪽에 맛있다 매콤달콤해요 알찜 한우국 먹으면 뻑뻑할 것 같잖아요 뻑뻑한 것도 전혀 없고 끝맛이 엄청 고소하고 간도 딱이에요 소가 되는 기분이야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고추냉이를 먹어보았어요 잘먹었습니다 제가 도취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도취로 먹어봤을때 정말 쫀득거리고 맛있었어요 도취를 알찜도 계속 씹는게 뻑뻑해서 씹는게 아니고 이게 뭔가 짭끽해서 입에 남는게 있는거 같아서 자꾸 씹게 되더라구요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안녕~~